이번에는 우리가 그리기 객체로 만들어 그리기라고 하는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기 객체라고 하는 건 드러블 객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드러블 객체는 우리가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래픽을 그릴 때는 좌표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좌표 값 같은 경우에 이 드러블을 사용하게 되면 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블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속성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선을 한번 그렸다, 또 다른 선을 그렸다고 하면 각각의 선을 객체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면 훨씬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객체를 찾아서 그걸 다시 조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객체 정보가 어차피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이제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처리를 할 때 장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하거나 이럴 때도 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야 그 객체를 애니메이션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말고 좀 더 화려한 애니메이션 내지는 좀 더 세분화된 세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스텀 뷰 만든 것을 그대로 그냥 변형을 해서 만들어봅니다. 책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니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냥 거기 안에서 구성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 책에 보시면 화면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화면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크기를 알아내는 윈도우 매니저를 이 뷰 객체 안에서 찾아내는 경우보다는 액티비티 안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그냥 가로와 세로 크기를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화면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이니단에서 한번 해 보면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고요.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context.getSystemService라고 해서 context.windowservice라고 하는 상수가 있어요. 이걸 넘겨주면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윈도우 매니저가 관리하는 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단말의 화면이 되겠죠. 단말의 화면의 크기를 얘가 알 수 있게 해줘요. manager.getDefaultDisplay라고 하면 디스플레이 객체가 리턴이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객체가 되겠죠. 그럼 이 디스플레이 객체의 가로 크기 display.getWith라고 하면 여러분 단말의 가로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서 integerWith라고 해서 단말의 가로 크기니까 deviceWith가 좀 더 정확한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eviceHeight라고 하는 걸로 변수를 선언을 해놓고 getWithGetHeight 이렇게 해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신OS에서는 deviceWith가 되겠죠. 그거에서는 메소드가 좀 다르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그냥 사용을 해봅니다. deviceHeight라고 하고요. display.getHeight라고 하는 걸 호출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단말의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그려준다고 했는데요. 드러블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그릴 거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쉐이프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었죠. 온 드러워 안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쉐이프 드러블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냥 우리가 드러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책에서는 이제 두 개의 드러블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만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쉐이프 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드러블에다가는 setShap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setShape라고 해서 쉐이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쉐이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rectangle, 사각형, circle, one 뭐 이런 것들을 쉐이프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드러블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ectShape라고 하면 사각형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rect라고 하고 new rectShape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 rect를 그대로 setShape라고 해서 드러블에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rect에다가는 resize 이렇게 해서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device width라고 하면 단말 화면의 가로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말 화면의 세로 크기 그거를 device height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나누기 2.0f라고 해서 2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절반 크기가 되겠네요. 그죠? device height, device width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냥 device height 그냥 전체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코드 중에 일부를 한번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드러블 같은 경우에 드러블. setBounds라고 해서 setBounds라고 해서 이 드러블의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부터 시작해서 좌상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width하고 이게 보여져야 될 영역 width가 아니라 device widt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보여져야 될 영역이 마찬가지로 device height가 된다. 뭐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upper 드러블이라고 체계는 되어 있지만 그냥 드러블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shape라고 하는 걸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을 upper 드러블에다가 모양을 하나 딱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인트 객체는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 드러블마다 getPaint라고 해서 페인트 객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Paint라고 해서 페인트 객체를 하나 이렇게 참조를 해볼게요. currentPaint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 페인트 객체에 자 페인트 점 자 set shader라고 하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shader. 그래서 이 shader라고 하는 게 자 그러니까 점차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변형되는 변경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shader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linearGradient라고 하는 거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inearGradient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linearGradien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색상이 점차 변화되는 색상을 하나 gradient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newLinearGradient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자 0,0,0,0,0, 그 다음에 device, height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컬러점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blue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blue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에는 컬러점 뭐라고 할까요? yellow라고 할까요? yellow.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ileMode.clamp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linearGradient라고 하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체크하고는 약간 다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shader라고 하는 데다가 이 gradient를 넣으면 이 드러블이 그려질 때 이 paint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데 그때 약간 다르게 얘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러블 객체를 이 드러 안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드러 안에서 만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아예 잘라내서 자 이게 init이라고 하는데도 한번 갖다 넣어볼게요. 자 그래도 문제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이 만들고 여기서 shape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를 자 위에 변수로 선언을 하면 이 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어디서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에 타입을 없애주면 shape 드러블을 만든 다음에 변수에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드러라고 하는 온 드러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는 자 이 드러블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점 드러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온 드러로 전달되는 캔버스 객체를 여기도 전달을 해주면 얘가 드러블 객체가 그 내부에서 자기가 설정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려주게 됩니다. 자 뭔가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로 그리기에 관련된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객체 단위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드러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러블이 결국엔 똑같이 그려주는 건데 좀 다르게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시커멓게 보이네요. 그죠? 자 이게 전체가 이 뷰라고 하는 거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자 리니어 그레이디언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좀 까만색으로 그냥 전부 다 보여지게 그렇게 됐네요. 자 여기에 커런트 페인트라고 하는 게 이걸로 돼서 그러네요. 커런트 페인트를 리니어 그레이디언트를 설정한 게 뭐예요? 여기 드러블의 페인트에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 페인트에 설정을 했네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위에가 파란색인데 점차 노란색으로 변경되는 자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어우 뭔가 그냥 단순 그리하고 좀 다르죠. 이게 리니어 그레이디언트라고 해서 색상이 변화되는 거고요. 리니어 그레이디언트를 만든 다음에 드러블 객체의 페인트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저런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자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거기에 패스라고 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그리려면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손글씨 쓰는 기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손글씨를 쓰려고 그러면 손이 손가락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그 이전 움직일 때 그 이전에 있던 터치한 지점과 새로 움직이면서 확인되는 터치한 지점을 선으로 연결해 줄 수 있게죠. 그래서 드러라인이라고 하는 캔버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패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선들을 쭉 연결해 주면서 좀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패스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스는 new 패스라고 해서 패스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move2라고 하면 move2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점을 하나를 위치를 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ne2라고 해서 거기까지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패스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패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정보가 나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쭉 해보면서 또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코드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을 그냥 라인으로 연결하는 거 말고 여러 개의 점을 이용해서 쭉 선을 연결된 선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캔버스에다가 그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드러블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서 그리기 관련된 정보를 객체로 만들어서 그리는 방법 여기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여기다가 직접 그려주는 방법도 볼 수가 있겠네요.